지금 시왕이의 나이에는 그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저는 부러워요 저희 아이는 제가 아무리 애원을 하고 같이 하자고 해도 거부해요 얘는 청소년이라서 같이 하자라는 아이의 표현은 부모님이 안정기지가 되고 또 뭔가 더 함께 함으로 해서 아이가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데 심리적인 안정된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라고 아이가 요구를 할 때는 당연히 즐겁게 같이 뭔가를 해주셔야 되고 오히려 시왕이가 또 나 혼자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아이의 욕구에 잘 보시면서 아이가 원하는 특히 같이 하자라는 표현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요 같이 함께 즐겁게 거기서 도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